잠깐만요! 불편한 지상에 대해 토크한다! 오늘 영상을 봤는데 내일은 사라질지도 모르는 왜 자기 토픽 중 불편한 지상 편하게 살자 신선생! 기준이랑 대열이 고등학교 때 선생님 보는 점이라고 하고요 체벌로 인해서 변화된 아이들이 분명히 있었고 선생님이랑 얘기하자면 교사도 사람인 것 같아 10대들의 성관계 너무 이르다 존중을 좀 해줘야 된다 근데 이게 현재는 너무 빨라져서 초등학생들 자리에서 안 해봤으면 초등학생이 빠른데? 아 진짜? 아 진짜 내가 부모면 마음 찢어져 5학년 6학년도 맞다 맞다 우리 때는 빠르면 중학생 좀 느리면 부담스러워 근데 우리 때보다 조금 더 당겨졌을 수 있는 게 저팔실 매체가 있잖아 너무 많아서 더 눈은 빨리 뜨게 되고 더 시도해보기가 너무 쉬워 너무 쉬운 경우냐 옛날에는 야님 영상 보려면 영상 가서 비디오 사고 주제트였고 아직 옛날에 선생님 딸 얘기하나? 그쵸? 아직 옛날에 했는데 지금 그냥 틱틱틱 핸드폰 치면 다 모든 게 나오니까 저는 좀 이런 것 같긴 해요 10대에 응? 너 못 따라서 한 거 아니야? 하하하하하하 애들이 아직 크림즈기가 좀 그런 판단이 잘 안 되는 음 나는 안 해야 된다고 하는 거거든 어차피 할 사람도 하거든 차라리 올바르게 교육시킵니다 맞아 빡세게 성교육 시켜서는 그러니까 피임을 안 했을 때 어떤 일들이 생기는지 그냥 현실로 다가오게 해주고 아, 내가 피임을 해야 되겠구나 사실 이걸 알려주니까 더 낫지 않아? 요즘에는 성교육이 너희들 받을 때랑은 좀 달라지긴 해요 아, 그래요? 달라졌고요? 어떻게 달라졌어요? 지금 말한 것처럼 정확한 것들을 이야기는 하긴 하지 포털사이트 커뮤니티에 올라왔는데 콘돔을 살 수 없어서 비닐봉지나 랩을 사용해서 헐, 헐 그렇게까지 하지 말자 콘돔을 살 수 있다는 게 모른 거예요 아이고 안 되는 건 줄 알고 그래도 잘 방어를 하려고 했지 네, 나름 도약을 했네 많이 하고 싶었던데 여자 아랫뿐이자 아팠겠네 아, 생명을 모셔러 텐사핀 죄송해요, 죄송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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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회문 사회문은 어떻게 생각해? 나 보길라 왜? 사회문은 선생님 입장해주면 더 고생하실 수 있죠 이제 나 아니, 어떻게 할 거면 그거는 성이 돼서 여러 가지 경험하고 지금은 피임만 제자예요 근데 그런 경험자들은 어디서 해? 야! 나 소리 들은 거 엄청 많아요 왜 잔디밭에 살았네요 그렇지 왜? 아 진짜 그냥 장소가 없으니까 나 직접 한 번 제일 봐 잔디밭 아파트 계단 모텔에 못 가니까? 모텔 못 가니까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많이 올라오잖아 페이스북에 제보합니다에 아 그럼 길거리에서 이제 음식이 없으니까 그냥 벤치에 간다 아 나 이제 오늘부터 밖에 한강 런링한 티가 나 계단 좀 움직여야 돼 아 아 나 이거 잘 빼야 되는지 원형 근데 어질어질하시대 어질어질하나 아 근데 그거 뭔가 좀 깜짝 놀랐는데 음지로 넣으면 안 돼요 그래서 양지로 꺼낸 다음에 올바르게 그렇게 해야 돼요 선생님 이런 주제들이랑 사실 접하는 경우는 없죠? 없지 사실 사실 기사들은 문제가 터졌을 때 접하게 되는 경우가 아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이런 선생님 잘못이에요 이 얘기를 하는 걸 되게 어려워하잖아 응 안 돼 내가 먼저 터져야 돼 그래 애들이 하나씩 상담을 하자 뭐 예를 들면 임신을 했어 응 제일 먼저 말할 수 없는 착구가 선생님이 되면 사실 배였어 사실 문제인 게 선생님이 공유를 하고 있었어 응 뭐 낙태를 해야 되고 그럼 부모님이 와서 방조했다고 뭐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할까 그건 부모님이 잘못된 거지 선생님이 잘못된 거 같아 응 근데 그거에 대한 사실 선이나 사실 선이나 서로 공유가 돼 맞지 나는 들어왔으면 나도 부모님과 같이 알아야 되지 않을까 난 그렇게 생각해 그러면 아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죠 그건 왠지 이제 안 말할 거 같은데 근데 선생님 입장도 어려운 게 맞아 이게 혼자만 알고 있다가 사람은 오빠 쓰는 거니까 애기의 선생님 얘기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맞아 맞아 어 그러네 뭔가 방법을 좀 제시해 주는 그런 선생님까지가 근데 일단 나 같으면 터놓고 얘기할 수 있게 분위기를 만들 것 같아 응 평소에 터놓으면 이제 그런 걸 주변인간 이제 끈왕봉유를 해줄 수 있는 거잖아 끈왕봉유를 뭐 예를 들면 병이 걸렸어 뭐 엄마 아빠한테는 민망해서 말 못하는데 선생님이 친구가 돼서 해줄 수 있는 거니까 이걸 어떻게 양지를 얼마나 꺼내고 싶은 건데 학교에다가 쑥 꺼내고 싶대 학교에다가 이름 좀 들어가서 이제 사랑빵이라도 만들 수 있어 사랑빵을 만들 수 있어 사랑빵을 만들 수 있어 미국은 일부러 부모님이 집을 비워주잖아 콘돔 딱 책상에 놔주고 그런 거다가 맞지 않나 한국이잖아요 그렇지 한국이지 근데 미국 그것도 팩트에요 일부 그 급진덕인지 영화에선 봤어요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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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화에선 그런 거 보고 나 미국에 있을 때 그랬으면 안 됐어 근데 필리핀 말하는 거야? 필리핀 이거 없이 자식한테도 그렇게 할 거예요? 난 당연히 그렇게 할 거예요 딸한테도? 뭐 하지 뭐야 이거 뭐야 키워주고 엄마 갔다 책상기 봐라 이러고 갈 수 있어요 진짜 궁금해달라고 사이가 궁금해 눈물을 벗고 콘돔을 본 적 있어 사실 그런 게 낫지 않아요? 근데 한편으로는 집중해서 내가 앞으로 살아간 내 꿈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시기는 분명히 그 시기 그렇죠 그리고 사회화를 경험해야 되는 시기인데 음지에서 아이들이 더 어려운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미래를 찾아가는 그 길을 우리들도 고민해봐야겠냐 더 많이 살짝 이런 영화 하나 나와야 돼요 어릴 때 아무도 모르고 피임하는데 안 하다가 자기 꿈을 이루지 못하고 다른 거를 책임져야 될 때 대한 절망 그렇지 그런 거를 좀 접해야 거기서 좀 우리 느낄 수 있는데 책임감을 스스로 느낄 수 있게 맞아 아무리 말해도 어려워 그럼 구원님한테 얘기하는데 괜찮아 선생님 구원님 너무 심각했어요 대신감 듣고 아니 너무 대신감 듣고 난 끝나고 구원 선생님 찾아가서 얼마든지 얘기할라 형님 들어주시고 있다 해도 돼 지금 구원님한테 지금 구원님한테 다 찍는다고 내가 구원님한테 구원님한테 죽어도 얘기하자마 다행히 진거야 다행히 진거야 이제 끝까지 잘 왔고요 오늘 뽀뽀 한 마라 하자 구원님 오늘은 좀 일찍 오게 진끼끼도 봐야될 것 같습니다 개선생님 저는 그런데 그런분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청소년들의 성황리가 이 부분별의 양질으로 올라오면 성매매라던가 이런 것도 자연스럽게 그게 흘러가게 돼서 저는 좀 이건 어느 정도 격리를 미성년자와 성인에 그건 격리를 해줘야 되지 않나 아 그건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저는 불편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일단 선생님이랑 학생만을 하니까 부모님이 뭐 좀 비워주고 먼저 센스 있게 콘돔을 좀 놔주고 그 정도는 좀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약간 보수적이잖아요 아직 죽어도 안 했으면 좋겠는데 어찌 안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할 거 아니고 대단해서 하는 것들 대단해서 하는 것들 대단해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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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왜 우리 가족을 같이 살아가는 곳에 우리 사랑하는 딸이 만약에 침대에서 그런다 아니 청년대주 대신 코누만 할게 제발 준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무 이르다 하나 둘 셋 너무 이르다 존중해줘야 된다 하나 둘 셋 세 번째 주제 교직원이 주로 사용하는 교무실 학생들 왜 학생이 청소해야 안 할까 아 이거 근데 안 돼요? 거의 안 돼요 바뀌었네 네 벌점 상세할 때 아 그것도 잘못됐다 벌점 상세하는데 왜 교무실이 청소해야 그렇지 여러 항목 중에 하나 그거 없애야 돼 보통 없애야 돼 어 근데 여기에 무작위로 선정된 25곳의 학교 중에 20곳이 학생들을 교무실에서 청소를 배정하고 있었다 아 지금? 교장실은 15곳 행정실은 16곳 또 좀 잠든 거 아니야? 저는 진짜 교무실 청소하는 게 아직도 화가 나요 아 그때 당시에도 그랬어요 그 당시에 왜 내가 논리정연하게 말을 하지 못했지 이걸? 아 그게 낯설을 때 넘어가나 과학실 이런 건 우리가 쓴다니까 하지 근데 교무실은 아니잖아 뭐 교무실 왜 하는 거야 근데 요새 애들이 그런 인식을 한 게 저희 때는 하라면 사실 했잖아요 항상 하니까 하고 근데 요새 애들은 안 그런 왜 해야 돼 말을 한대요? 제가 왜 해야 됩니까? 이거 좋은데 제가 안쓰는데 앞서가면 어떻게 보면 방 커뮤니티에 사용하지도 않은 교무실을 왜 우리가 청소해야 하냐 라는 학생의 글에 댓글로 우리 때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요즘 애들 대단하네 근데 네 방은 엄마가 치우지 나는 교무실 다 했다고 하거든요 아 너무 심하게 된다 나는 근데 방을 엄마한테 치워달라고 한 적이 없는데 그냥 치워주는 거야 안 치우니까 엄마가 치우는 거죠 그러니까 안 치우는 상태로 나는 괜찮은데 엄마가 불편해서 치우는 건데 방은 누가 치웠어요? 방 난 내가 치웠어요 우리 엄마 방 내 방 들어주는 게 다 있어 내가 화장실은요? 화장실? 화장실? 쓰시지 않아요? 화장실 쓰지 돈은 쎘어요 엄마 뭐 혈압 하여튼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됐어요 정말 정말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없어가네요 지금 거의 없어졌어 마음 풀어야 돼 왜 그걸 피웠어요 아직까지 저 3년째 마음 풀어야 돼 검정 없어지는 문화가긴 해요 어디에서 할게 하는 데가 더 안 하는 게 맞는 거 같아 안 하는 게 우리도 불편해 왜냐하면 아이들 민감한 사안도 다르기도 하고 수험 때 출제도 있으니까 출제도 있고 사실 개인 정보가 아이들 게 있는데 맞아 맞아 우리도 아이들이 무대길에 오는 거는 조금 부담색이긴 하고 필요하면 이제 와가지고 저는 진짜 과감하게 교장선생님들이 다 잘못하는 거 같아요 교장선생님이 사실 말하면 교무실과 교장실은 우리 교사들이 치읍시다 라고 하면 얼마든지 바뀔 수 있잖아요 근데 궁금한 게 교장선생님은 뭐 해요? 어? 나 앞으로 무슨 소리야? 나 진짜 궁금해요 아니 선생님들 수업이라고 하시잖아 맞아 맞아 맨날 화분 닦고 뭐 그런 거 아니야?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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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반대로 바꿔봐라 공기동은 회사에서 무슨 일을 하는가 나도 그거 질문하려고 했어 어? 엄청 많이 하잖아 근데 그걸로 봐도 그래서 왜 이렇게 할 게 없나? 할 게 뭐가 있지? 그러니까 형광이가 여러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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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냐면 나랑 교장선생님이 다른 건 나는 회사를 확장시켜야 되잖아 근데 이건 확장시킬 게 아니잖아 이지만 사장님이지만 시키면 되니까 그렇지 할 수는 없겠지만 예산을 또 따와야 학생들한테 줄 수 있는 게 많아요 어 예산에 따오시는 게 예산에 따오시는 게 따오시는 거예요? 예산에 따오시는 거예요? 약간 영업직이네요 학생들은 영업직 교과 과정 전체에 대해서도 컨트롤 하셔야 돼요 아 아 그리고 모든 최종 일의 결정권자 책임자인가요? 그 책임에 대한 무게가 굉장히 커 만약에 여기 핫도그TV에서 실수나 뭔가 누군가한테 민원이 들어왔을 때 사과하면서 전면에 나선 사람은 사실 누굴까요? 그래서 저는 내세우는데요 하하하하 일량주씨가 나도 알게 하하하하 그러면 마지막으로 청소했던 거는 전부 다 반대 안 하는 게 낫다 네 네 궁금했는데 재미있는 것 같아요 네 저희는 학생만 겪었지 교사의 시점으로 겪었으니까 이런 거 좀 신기한 것 같아요 어땠어요 선생님? 되게 핫한 유튜버 채널인데 공부 자체가 사실 되게 고맙고 재미있는 경험이었고 사실 너무 긴장 됐는데 그래도 조금 편하게 해줘가지고 여기까지 둘 셋 orumู피 rece이기 프로그램결자 ара 어음